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27일 오전 11시 45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인영 장관의 임기가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인영 아들의 병력 면제 의혹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야당이 밝혔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과반을 앞세워서 국회 인사검증 책무를 외면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점검해서 인사권 남룡을 견제하고자 마련됐던 인사청문회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야당이 반발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 실제로 조국의 경우도 그리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 인사청문회 안통과 안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독재정권, 독주정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둔 민주적인 법 절차 무시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치료하기 때문에 이것들조차 촛불정신, 개혁, 민주, 공정, 정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은 자신의 기본적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로서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했는가라고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 맹세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는 말은 마치 했다는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 정권, 특히나 한국전쟁과 숱한 여러 차례의 도발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 또 희생시킨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핵심 당사자인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뿐이 아니라 자신에 이어서 아들까지 병력 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 그래서 반발했는데 막무가내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문회를 도대체 왜 하는지, 왜 이런 제도를 지키겠다고, 마치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정권처럼 이런 절차를 왜 따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사 지금 촛불혁명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이 절차와 제도, 이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시민의 신발 세례를 받고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 나라가 네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돈을 주고 산 나라인가? 이인영이가 통회부를 만드는 당사자인가? 또는 박지원이가 국정원을 만드는 데 어떤 기여를 했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를 파괴해왔다고 비판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구잡이 대한민국 권력을 휘두르고 그 부서에 장이 되어서 지금 이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네가 이 나라 주인인가? 네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력을 쏟이고 북한에 돈을 퍼주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지원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국정원장은 한단 말인가?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야당이 합의하지 않아도 마구 임명되고 있는데 구태여 자격이나 규칙, 이런 원칙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고 그나마 부실하게 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 잠시 야당의 소란을 겪고 나면 바로 임명이 되니까 그것 또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앞에서 법과 원칙, 규칙, 질서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그저 내 편이면 모든 것이 옳고 또 모든 것이 다 좋고 반대로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고 그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인영도, 박지원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에게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휘죽고 있는 것일까?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또 선동 여론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선거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일까요? 도저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인내의 임계점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은 명령합니다. 당장 내려오라고.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나고. 이제 문재인이 대답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 나라가 네 거냐고. 빨리 문재인은 이 질문에 대답하길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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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